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것도 이름인가? 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어 왔다 왔어 좋았어 왔어 어 나 면도 안했는데 면도하라 했는데 합방 어떻게 이거 따로 또 같이 이런거 없나?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돼? 몰라 합방을 어떻게 하지? 네 TV 보고 있습니다 아 창피해 카메라가 돌아가버리네 아니 이거 합방을 어떻게 해 아이디가 뭐지? 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만나서 직접 할게요 핸드폰을 잘 못해서 음 음 잠옷바지 귀엽네요 그렇게 됐어 학문에 이빨이 난다면 치과에 간다대 학문외과에 간다 아 정답은 학문에 이빨이 날 일이 없다 혜선언니가 혜선언니가 오빠한테 참여요청 보내면 돼요 나는 못 보내나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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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창피하니까 간다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오늘 이거 킨거는 음 우리 그림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물 편지들 너무 감사합니다 보냈다고? 안 왔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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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야 요청보기 하면 돼 음 음 음 음 어디에 보냈대 없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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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? 요뚜 뭐 뭘 어떻게 해보라는거야? 음 ㅇ 너무 음 다 긁지 머랏 됐어 야 바보야? 갑자기 집이 오픈 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 나 갑자기 됐지? 나도 사실 하는 건 몰라 민우는 어떻게 고통하더니 됐어 아니 갑자기 힐링을 하고 있어 그냥 뭐 이래저래 일 보고 와가지고 오늘 뭐 촬영했어? 오늘? 촬영 마무리하고 가고 있어 아 집에 가고 있구나 아 집에 가고 있어 여기 질문들이 참 많네요 질문 한번 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어디 보여? 아무 질문도 없는데 물음표 있잖아 아마 같이 방송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왼쪽 위에 아이디 눌러요 왼쪽 위에 아이디 눌러요 어쨌든 또 아까 다 진행한 거였으면 응 이거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누나 내가 밸런스 게임을 알려줄게 문제를 낼게 송강호 선배님 호되게 혼내기 송강호 되게 혼내기 뭔 말이야? 별로다 안녕 어쨌든 합방을 했어 그랬네 자윤아 면도는 안 할 거야 자랐어 아까 잘랐는데 자랐다고 자랐어? 응 언제 있길래 자랐어 조명을 좀 받아봐 응? 조명을 좀 받아봐 어 이게 바뀐다 어 아니다 그렇지 아니 얼굴이 쪽으로 좀 나가면 되잖아 그래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오늘 뭐 합방인데 이게 낮에 해야되는데 밤엔 잘 안 보여 차 안 음 그래 고생했어 누나 다음에 이거를 나도 좀 준비 좀 하고 갑자기 막 화면이 어색하네 안녕 응 사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잠옷 입고 있었는데 놀리더라고 어 놀리느라고? 조금 낮에 얘기합시다 인권 선배님 연극이나 보러 가자 어 나 연극 그거 연락 오셨어 진짜? 나한텐 연락 안 오셨는데? 아니 같은 회사잖아 누나는 연락 받은 사람들끼리만 보러 가 스페셜 라이어? 응 여러분들 많이 보러 가주세요 이거 누나가야되는거 아닌가? 아 어쨌든 정말 즐겁게 라이브 방송해 네 먼저 들어가 즐겁게 어 방해하지 않을게 얼굴 보일 때 그래 파이팅 너 놀려 나 어떻게 끄는거야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어 안녕 정연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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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